라이브 otsp 20 조금 한가하니까 다 뽑으면 뒤에 못줘 70이 없어 자 자 올리지 말고 1번데 다 뽑으면 어떡해 2번라고 엎어져 또 옮기니까 안 되잖아 뽑아 아 이게 됐지 하나만 더 뽑혀줄게 시보 엎어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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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